제니야, 세찬아. 세종이 어디 있니? 어? 좀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? 세종이 좀 빨리 찾아보세요. 세종아! 세종! 세종! 세종아! 세종아! 아빠, 전 이쪽으로 갈게요. 세종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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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세종! 세종아! 이세종! 세종이 찾았어요? 예, 회장님. 세종이 찾았어요. 혼자 화장실 갔었대요. 알았어요. 지금 갈게요. 이 Zapata 서비스 여행팀 1,000원 2,000원 네, 하나님. 최선을 365 박선생, 하여. 왜, 왜 이러지? 박선생, 괜찮아요, 침착해요. 여보세요? 네, 여기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. 빨리 와주세요. 아, 네네네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박선생, 그렇죠. 곧 온다고 하니까 걱정 말아요.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. 박선생, 걱정 말아요. 내가 있잖아요. 회장님. 괜찮아요, 괜찮아.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. 회장님. 회장님. 그 사람 손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. 미안해요, 박선생. 미안해요.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제가 미안해요, 제가요.